그 영상을 올렸는데 타깃 시청자는 초급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국어에 관심이 있고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중국어 왕왕초보이신 분들도 중국어를 하고 싶다고 방법이 없겠냐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제가 또 그런 댓글이 자꾸 눈에 밟히는 그런 병이 있어서요 중국어는 성조가 있는 언어잖아요 발음도 어려운데 성조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중국어로 접하시는 분들은 듣고 따라 읽는 것 자체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음기호도 써드릴게요 일어날 시간이야 It's time to wake up 이걸 중국어로 깨치총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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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가 빠졌어요 니 너 깨 마땅히 치총러 일어나야 돼 니 깨치총러 경송이에요 여기서 너는 과거를 나타내는 너가 아니에요 뭐뭐 했었다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너가 아니라 변화를 나타내는 너예요 그래서 야야 일어날 시간 다 되었다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 상황이 바뀌어서 아까는 푹 자도 되는데 지금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깨치총러 하게 되면 일어날 시간이야 그런 뜻이에요 깨치총러 깨치총러 두 번째 문장 일어나 이 잠꾸러기야 Wake up you sleepy head Wake up you sleepy head 일어나 중국어로 아까 나왔던 단어죠 깨치총러 깨치총러 일어나야 된다니까 니 쥐이거 탐수이구이 니 쥐이거 탐 탐욕할 탐자잖아요 잠자는 걸 탐내는 귀신 잠자는 걸 탐내는 괴물 잠꾸러기 탐수이구이 탐수이구이 니 쥐이거 탐수이구이 니 쥐이거 탐수이구이 니 쥐이거 탐수이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중천에 떴다 Rise and shine 중국어로는 타이양 타이양 도 태양도 태양조차 샤이 비춘다 피구 엉덩이 타이양 도 샤이 피구 라 이것도 변화의 러예요 과거를 나타내는 러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변했어 상황이 변해서 약간 태양도 안 떴는데 지금은 태양이 엉덩이를 비추게 됐어 이런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타이양 도 샤이 피구 라 타이양 도 샤이 피구 라 타이양 도 샤이 피구 라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 제발 Get up please Get up please 중국어는 간단하죠 빨리 일어나 라고 할 때 콰이 쾌속열자 할 때 그 쾌자 잖아요 콰이 디엔 디엔이라는 건 좀 뭐뭐해라 그런 말이죠 콰이 디엔 치추앙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도 치추앙은 확실히 알겠어요 지금 한 열댓 번 나온 거 같아요 콰이 디엔 치추앙 콰이 디엔 치추앙 콰이 디엔 치추앙 콰이 디엔 치추앙 침대 치 일어날 기 침대에서 일어나다 빨리 일어나 그런 말이죠 학교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콰이 뭐 뭐 해야만 해 침 갈 거자 슈웨샤 서양 애들이 서양 언어가 라틴어의 근간을 두고 있어서 그냥 얻는 어원들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거저 얻는 이런 한자들이 많습니다 학교 슈웨샤 학교 슈웨샤 까이 취 슈웨샤 라 까이 취 슈웨샤 라 이것도 변화일러예요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되었어 까이 취 슈웨 샤 라 그리고 유치원 갈 시간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It's time to go to kindergarten It's time to go to kindergarten 중국어로는 까이 해야만 한다 취 가야만 해요 요을위엔 요 요을위엔 라 까이 취 요을위엘러 까이 취 요을위엘러 까이 취 요을위엘러 유아원 요을위엔 학교 슈웨샤 너무 쉽죠? 그 다음 본문 한번 보죠 너 아직도 잠자고 있니? Are you still dreaming? Are you still dreaming? 중국어로는 니 좀 더 크게 해야겠다 니 하이 자이 멍 중마 니 하이 자이 멍 중마 니 하이 자이 멍 중마 자이 샤머 샤머 땅 종 뭐 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사 앞뒤로 이렇게 나오면 현재 진행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니 하이 여전히 아직 그런 뜻이요 부사죠 니 하이 자이 멍 중마 니 여전히 잠자고 있는 중이야 멍 꿈꾸다 잠자다 라는 뜻이요 멍 멍 사성 니 하이 자이 멍 중마 니 하이 자이 멍 중마 니 하이 자이 멍 중마 너 안 일어나면 엄마 간지럽힌다 I'll tickle you if you don't wake up I'll tickle you if you don't wake up 니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다면 니 부 지 주황 더 화 니 부 지 주황 더 화 니가 부 아닐 부 자죠 지 주황 지 주황 침대에서 일어나다 니 부 지 주황 더 화 셈머 셈머 더 화 하면 만약에 뭐뭐라면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니 부 지 주황 양 니 이렇게 삼성 삼성이 같이 나오면 이성 삼성으로 바뀌어요 그쵸 워야우 주황 양니 워야우 주황 양니 워야우 주황 양니 워야우 주황 양니 너를 간지럽힐 거야 주황 양 니 되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지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 get up early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 get up early 중국어로는요 니 데이 너 뭐 뭐 해야만 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잘 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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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쇼 쇼 쇼 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이런 말이죠. 더 자고 싶니? Do you want to sleep more? Do you want to sleep more? 여기 중국어로는 넌 뭐뭐 하고 싶어? 넌 뭐뭐 하고 싶어? 넌 더 자고 싶어? 더 자도 돼요? Can I sleep more? 중국어로는 I can't sleep more. 이란 표현이 성조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성 사성으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월 이렇게 발음 이월 이성 사성으로 소리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조가 이랬다 저랬다 하냐 저한테 묻지 마시고 중국사람한테 물으세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과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외워야죠. 그렇죠? 입에 붙도록 외워봅시다. 둘 다 괜찮아요? 더 쉬이힐 좀 더 자 더 쉬이힐 해도 되고 더 쉬이힐 해도 돼요. 나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 I'm too tired to get up 다이 중국어로는 나 너무 피곤하게 됐어 이것도 못 일어난다 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I can't keep my eyes open 중국어로는 눈을 뜬다라는 뜻인데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뜰 수가 없어 이란 뜻이에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일어날 시간이야 It's time to wake up 깔치床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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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이 잠꾸러기야 Wake up you sleepy head 치床了 니 쥐이가 탄쇠괴 치床了 니 쥐이가 탄쇠괴 해가 중천에 떴다 Rise and shine Rise and shine 태양 또 샤이 피구 라 태양 또 샤이 피구 라 일어나 제발 Get up please Get up please 깔치 timeansa 깔치床 너 안 일어나면 엄마 간지럽힌다? 너무 놀라운다 I'll tickle you if you don't wake up 니不起床的话 我要抓 양 니 니不起床的话 我要抓 양 니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 get up early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 get up early 니 데이 자우 수에 잊지 니 데이 자우 수에 잊지 니 데이 자우 수에 잊지 더 자고 싶어? Do you want to sleep more? Do you want to sleep more? 니 샹 더 수에 마? 니 샹 더 수에 마? 니 샹 더 수에 마? 더 자고 싶어? Can I sleep some more?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I'm too tired to get up I'm too tired to get up 눈을 못 뜨겠어요 I can't keep my eyes open I can't keep my eyes open 我睁不开眼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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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a improve my eyes open I am too weak Me home ive